빠밤 붕어빵 소수 1개 5만 원 꼭 있는 소수 스타벅스번드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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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where 모두르르 뭔가 불러 spaced 그래서 흰 We'll go out and paint the town It's the only time of year The whole wide world turned upside down So baby, fly the fire And we'll toast the night away Because Christmas is coming our way Let's do it So I'll start with the show The one that I use at the street The two restaurants 저 오랜만에 하니까 엄청 헤맸어요.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짜집니다. 맥주 마시고 싶다. 여기다가 심어. 예에에 너무 맛있어 도she 주인ucci 고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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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 으 으 으 으 으 제가 화목날로 이중연통 작업을 안해와가지고 지금 안에서 따뜻하게 하지를 못해요 오늘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불 줄 몰랐어 오늘 두미날로도 큰 거 가지고 왔는데 제가 두미날로는 또 그렇게 넉넉하게 챙겨오지 않아서 그건 밤에 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약간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화목날로 옆에서 좀 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후앗이 올 정도의 날씨는 아닌데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일단 그냥 화목날로 나무가 거의 다 탔길래 밖에다가 내놔버리고 그냥 닫았어요 쉴터 여기 되게 밖에 소리 잘 들리죠 원래는 오늘 간식으로 붕어빵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찬바람 막 그랬더니 그걸 준비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와 이제는 이 쉘터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 날씨네요 밖에서는 못 하겠어요 너무 추워져가지고 바람이 이제 많이 부니까 좀 힘든 거 같아요 이거 가져왔어요 혹시나 파세코 난로가 안 될까 봐 이거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파세코는 저녁에 하고 이거는 지금 틀고 얘 하나만으로도 낮에니까 충분한 거 같아요 오랜만에 트란지아 냄비 가져왔어요 제가 스톤쿡인가 뭔가 그거를 사고 싶어요 근데 그거 왜 이렇게 비싸요? 근데 제가 이건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막이랑 그것만 좀 사고 싶은데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정신이 없고 힘들었어요 세팅이나 작업하는 게 막 힘든 건 아닌데 바람 부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막 그 불놀이하면서 하고 싶었던 그거하고의 막 그 갭이 생기니까 뭐 어떻게 했을지를 모르니까 계속 멍때리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면서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음의 진이 다 빠졌어 이제 20초만 있다가 먹을 거예요 그냥 면의 느낌을 보니까 그랬어요 집에서 남은 막걸리를 가져왔는데 맑은 부분만 놓을게요 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번엔 너무 잘 끓였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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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게 약간 반숙으로 이거 더 맛있는데 라면 좀 한 분 쳐봐!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설거지 하고 돌아올게요 이 텐션으로 놀아야 되는데 막 열정이 들끓어요 같이 놀자고 할까요? 그랬군요 나도 같이 소주 한 잔 하고 싶어요 이게 또 비싼 와우 대단해 바깥에가 더 차가우니까 바깥에 먹겠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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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주 연통 커버 알아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 위너웰 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맙습니다 저녁 먹을 거 오징어 씻어 가지고 왔고요 너무 추워요 이제 손 시려운 날씨가 됐어요 오빠가 마누라 캠핑한다고 하니까 오빠 지인분이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오징어 묵고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하고 오징어 덮밥 갑자기 어제 그게 너무 땡겨가지고 근데 냉동실에 있는 재료들이 다 쓸 수 있는 거여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장 봐온 게 없네요 되게 알뜰살뜰하게 캠핑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지? 양념장을 만들고 밥해야 돼요 밥 오늘은 밥해서 먹을 거예요 저 햇반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냄비밥을 반합 밥을 할 거예요 밥 저 둘 다! 꼭οι! 당신은 언제 6개 채워줄게요! 3개 채워줄게요! 4개 해볼게요 야채 손질을 옆으로 넣어줄게요. 야채 손질을 옆으로 넣어줄게요. 조금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저렇게나 많더라고요. 야채 손질을 옆으로 넣어줄게요. 야채 손질을 옆으로 넣어줄게요. 야채 손질을 옆으로 넣어줄게요. 엄청 잘 됐죠? 밑에 밥도 잘 됐을 것 같아요. 오 완전 잘 됐어 둘 다. 성공입니다. 엄청 따뜻한데요? 작년에 되게 잘 쓰고 여기에 장박짐까지 놓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을 정도로 지금 엄청 좁다고 느껴져요 여기가 아 뭐야. 천에서 오징어 냄새가 계속 나. 오늘 별도 잘 보이는데 저 별 그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별이 엄청 총총총총 떴어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미세먼지 사라져가지고 잘 보이나봐요. 오징어를 구워볼까요? 그리고 별 보러 가지 않은데 여기다가 할 거예요. 맛있다. 맛있다. 너무 당황하면서 요리를 하고 있는 중 오징어가 되게 빨리 있잖아요. 근데 양배추를 더 빨리 넣었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넣은 거야. 젠장이라고 하죠. 가스 지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가스 보잖아요. 오락가락 하는 거. 다 쓸 때까지 쓰고 싶어요. 다 쓸 때까지 쓰고 싶어요. 가스가 없어 없어. 근데 최대한 버티고 버티고 해보고 있어요. 가스 다 쓸 때까지 또 기다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캠핑 옷을 요리하는 거는 가끔 너무 귀찮을 때도 있고 너무 재밌을 때도 있고 너무 재밌을 때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그냥 그래요. 안 짜.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밥을 원래는 여기다가 볶아먹을까 했거든요. 근데 그냥 안 볶아먹고 그냥 이거 하고 밥 따로 아까 그 계란 그거 따로 먹고요. 소주 먹다가 탁! 밤에 날 거예요. 밤에. 마지막 참기름 한 바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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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끝. 저녁 준비 다 됐어요. 밥 먹으러 가랑. 하면서 왔어요.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밥이 딱 되자마자 요리가 다 완성이되자마자 우리 남편한테 카톡이 왔어요. 건강검진 결과 나왔으니까 바보라고 둘이 같이 가서 받았거든요. 근데 밥맛이 뚝 떨어지네요 아니 뭐 다른 거야 비만 제 왼쪽 눈이 지금 뭐 뭐라더라 좌측 안저에서 시신경유도 출혈이 관찰되었습니다 최근 악화된 농내장일 수 있으므로 정밀 안저검사가 공고됩니다 정확한 평가 및 향후 치료를 위해 안과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안과 가야 될 것 같아요 왼쪽 눈에 뭐 그런가 봐요 그냥 뭐랄까 앞으로 저의 식단도 다이어트 식으로 하고 맥심도 일주일에 딱 캠핑 와서만 먹고 집에서는 먹지 않을 거고 단 것도 줄이고 과자 줄이고 술 줄이고 술은 캠핑 와서 먹는 거 외엔 먹지 않겠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여러분 갑자기 밥맛이 똑 떨어졌어 잘 그런 거지 뭐 아무튼 밥을 먹어봅시다 우울한 건 우울한 거고 밥도 잘 됐죠 밥도 잘 됐죠 오징어 이거 맛있어요 음 음 음 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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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간을 안 했다 여기 계란에 내가 아무것도 소금간을 좀 했어야 맛있는데 그냥 순수 그 자체네요 음 참고추 여러분 캠핑 와서 오징어볶음 맛있네요 그리고 계란 이거 찜과 탕이 예매한 중간에는 소금 간을 꼭 하시길 어우 슴슴해 병원 결과자는 입맛이 똑 떨어져가지고 그런 사람치곤 너무 잘 먹죠? 밥도둑이네 뭐지? 여러분 제가 지금 약간 건강 때문에 술이 안 들어가가지고 애껴 애껴 먹어야겠어요 물 마실래요 지금? 식사는 마저 하고 술은 안 먹겠습니다 식사는 마저 하고 소금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 통을 좀 잘못 났었었나 봐요. 이제 정상으로 됐어요. 거장 났지 말고 얼마나 식겁했는지 아까. 짜란. 이거는 이렇게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걸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명을 저 위쪽에 하나 켜놨는데 지금 여기에 이거 조명 말고 두 개 켜놓은 거예요. 예쁘다. 갓을 씌울 수 있어요. 되게 분위기 있죠? 여기 이렇게 뒀어요. 분위기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일산화 단속인은 이렇게 챙겨 가지고 다닙니다. 항상 이렇게 좀 시끄러워요. 요즘엔 더 좋은 거 많이 나왔겠죠? 옛날에는 이게 그냥 제일 흔한 약간 그런 거였는데 이제 저도 좋은 걸로 좀 업데이트 해야겠어요. 이거는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어요. 목숨과도 같은 거니까. 오늘은 티를 안 가져왔지 뭐예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도 티카페인. 커피 마셔야 되는데. 그런 티카페인도 없네 오늘. 그냥 먼 한 김에 이 닦고 세수하고 보겠습니다. 다닙니다. 이거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네요. 세수하러 갈 때. 수분팩이 있는 줄 알았더니. 어 뭐야. 모공고민 울트라 자코 시트야. 이거 까만 건데. 펴바르는 거니까. 에이. 근데 여보 이거 놀리지 마세요. 여기 떨어졌거든요. 이게 아니라 얘가 지금 분해가 됐어. 뭐 있다고요? 에스포에 불가오는 거야. 우리 사람이랑 불가오는 거야. 누워보려고요.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어요. 그리고 저는. 러시아다. 그래서. 집에서 부스와 오염이. 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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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공기. 푸엉. 캠핑 와서는 철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침 눈 뜨자마자부터 뭐를 빨리빨리빨리 해야 돼서 바빠, 바빠. 아침에는 붕어빵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 나 혼자 산다고 저도 구매했어요. 이제 빠밤. 이렇게 기름칠을. 제가 이제 이거 한 번 해봤다고 조금 잘 하더라고요. 얼른 닫아버려. 붕어빵 소수 한 개 5만 원. 코 비닐소 비스 스타벅 수먼 두루만 두루두루. 엄청 비싸. 안 돼, 안 돼. 모양이. 제가 잘못해서 이게 생각보다 좀 걸려서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꾸 열어봐요. 넣었습니다. 안 된다. 너무 아직 말랑말랑하구나. 이렇게 넣어서. 여러분, 사실 모양이 깎아줄게요. 500원으로. 깎아줄게요. 아니, 반죽 이제 좀 잘한다고 해놓고 너무 잃게 됐어요. 반죽이. 안내잖아. 약간 톡톡톡한 김가? 엄청 맛있다. 굿뿡한 김. 고춧가루 목이 따뜻하면 진짜 따뜻하니까 어제 자는데 군둥이가 약간 싫어 먹어요 그래서 엉덩이에다가 팩을 하나 이렇게 딱 붙이고 잤거든요 더웠어 일기예보가 또 바뀌었나? 바람이 엄청 세게 분다고 하는데 지금 잔잔해요 아주 좋아 겨울이라서 그런가 그냥 따뜻한 텐트나 쉘터 안에서 요즘은 좀 이박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해가 쫙 들어온다 근데 쓰면 쓸수록 이 텐트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남편하고는 같이 사용할 때 하려고 작년에 이거 빅 사이즈 있잖아요 그것도 사놨었어요 그래서 올해 겨울에 남편이 한번 같이 가준다고 하긴 했는데 그때 피칭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죽는 공간이 좀 많아가지고 좁아 좁아 넓진 않아 진짜 최대 2 요즘에는 진짜 좀 한 4m 넘는 그런 쉘터 또 그리집식이 없었을 때 카롱 따뜻해 탐난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그만 살아라 그만 살아라 여기가 어제 제가 먹었던 자리입니다 화장실 다녀와서 이제 얘들만 걷고 갈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집으로 가보려고요 제 쪽에는 매점 분차라 사람이 많아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기 캠핑장 너무 좋아요 다음에 남편이랑도 오고 싶은 곳이었어요 편리하더라고요 바로 그 옆자리는 어우 추워 여러분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고마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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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